어! 저기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안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눈에 슬픔이 가득 찼네 내가 답내의 의미로 타로점을 받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 그럼 이루어질 거니까 30년 동안 30년 동안 아무도 뽑지 않은 가들을 니가 뽑았고 소원을 빌었는데 권시현? 권시현? 이루어졌다 떨어졌어 그럼 한 달만 버티면 되겠네 딱 한 달이야 절대 걸리지 마 절대 쌍둥이라고 그래봐 권시현 쌍둥이는 어떻게 생겼나? 최대치의 10배로 차갑고 쌍아져 시야 그룹에 시야가 없으면 괜찮겠어? 나는 뭐 조심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너 왕따냐? 그거 나 주려고 그런 거냐? 훔쳐가려고 그런 거냐? 들어도 못 들은 척 우리 시현이가 나를 좋아했구나 봐도 못 훔쳐 아무한테나 반발 칙칙하고 싸가지 없게 하면 되잖아 나랑 친해? 왜 반말이야? 작사, 작곡, 편곡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싱어스타일 노래도 못하는 게 가수까지 한다고 덤벼대로 팀에서 얼굴 마담이나 하고 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권시현 국민요정 권시현 여래설이라도 남아 내가 널 좋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 오늘 타로샷 갔었다 아직 안 왔더라 들어봐 어때? 너 생각하고 맞는 건데 밤새 보름 밖에 안 남았다? 시야야 니가 좋아 아직 보름이나 남았어 좋아졌어 타로마스토가 돌아오지 않으면 먹을 것 잔도 다 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슬슬 지겨워질라 그래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 뜬 년 똥꼬 아니야 둘 시는 슈퍼 뚱땡이면서 창피한 거잖아 내가